가위바위보 하십니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3명만 남으시고요 조석이 형 제발 파이팅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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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 열받아 야 소연아 이거 3개는 될 수 있어 이거 어려워 제가 초등학교 때 해봤는데 근데 10개 중에 3개는 나 열심히 할거야 나 진짜 열심히 할거야 하나 둘 셋 자 갑니다 야 이거 쉽지 않아 자 소연아 해결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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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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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 하나 줘야 돼 하나 줘야 돼 들어갔어? 두 번만의 성공이면 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아 우와 됐어? 됐어? 아니아니아니 아 조금만 성공이야? 됐어? 됐어? 이게 대박이다 야 야 서바리 형 내가 잘 맞는거 아니야? 야 소연아 이거 어떻게 했냐 이게 뭐라고 기분이신데 대박이다 이렇게 맞춘다 이렇게 맞춘다 네 뚝찌개 배팅 세 번째 등록은 텔레파시입니다 텔레파시 대표 한 명을 뽑고요 대표자 한 명은 제가 내는 질문을 듣고 답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와 그러면 나머지 멤버분들이 의논을 하셔서 5문제 중 3문제 이상 맞추면 성공입니다 평등한 사고를 하는 친구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고 하는 친구들 가장 고편적이야 내가 여기 멤버에서 좀 여기 있으면 내가 적당한 거 그래? 하해? 그러면 그래 그럼 하하자 우리가 좀 알만한 걸 써라 하하야 그냥 완전 기본적이고 이 생각을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자 할 수 있어 한 명 무덜불 잡을 수 있어 한 문제 들어간 거야 첫 번째 문제 내가 가장 잘생겨 보일 때 고! 내가 가장 잘생겨 보일 때 고! 오케이 이거는 야 이거 내가 얘랑 했었거든 이거 했었다고? 잘생겨 보일 때 네가 잘생겨 보일 때 네가 가장 멋있다고 생각할 때 오케이 보통 드렸는데 일반적 일반적으로 오케이 오케이 자 상황 딱 설명하면 돼 그거야 하나 하나 샤워 끝나고 하나 샤워 끝나고 하나 샤워 끝나고 야! 샤워 끝나고 야! 섹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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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섹시한 걸로 맞춰 이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좋았어 두 번째 문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아 그거지 이거 와 이거 어렵다 이거 아니야? 이거 그건가? 진짜 너무 폭폭할 적에 어렵다 아 잠깐만 아 놀랐어 쪽 팀에 맞춰야 됐네 난 나대로 가고 형들이 나를 맞추면 안 되는 건가? 그래 네가 그게 맞아 그게 맞아 하야 너대로 가 여기에 맞추려고 그러지 말고 너대로 가 물을 유아 배우기 꾹꾹 꾹꾹 꾹꾹